으 으 으 어 김은혜 홍보수석 아시죠 아나운서 출신이 있어 그건 모르겠구요 으 1971 야 오다 보던 걸요 예 10월 6일인데 2분의 음세 라든지 웅기라는 쪽 어떤지 그냥 뭐 김은혜근 이은혜근 박은혜근 이건 다 둘째치고 10월 며칠 10월 6일이요 음 그냥 그 개인의 운세로만 본다면 여쭤잖아 관을 쓴 사람이니까 아 그리고 내년 우리 지금 아야 나오 동갑인 신혜생들이 참 좋거든 음 그리고 또 온달 10월 6일 생에는 관을 쓰고 재성까지 바라는 요기니깐 내년 운세가 참 좋은데 아 우리 좋다 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오는 음 지금 뭐 뭐 홍보수석을 한다고 네 뭔가 자리매김이 되건 참 신기하다 신기하네 갑자기 딜리마가 생기는데 내년에 그쪽 그쪽에 있는 큰 바람이 부를텐데 그분은 그래도 그 바람에서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없을지 어떨지 우는 운세적으로는 괜찮아 좋아 그분의 운세는 나쁘진 않다 음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음 변화에 참 적응을 잘한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넣을 때 넣고 뺄 때 빼고 음 현명한 사람이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죽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고 처신을 잘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그런지 큰 바람이 불어고 뭐해도 그분의 사주가 그렇다면 내년은 그래도 그분한테는 좋은 애가 되지 않을까 김혜년은 그렇게 생각해 올해는 어땠어요 이번은? 올해도 괜찮지 않았어 그분? 나름대로 그 집이나 이런 건 올라갔겠지만 음 세상의 지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은데 그게 그거 내가 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발을 넣을 때 뺄 때 그런 거 처신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